안녕하세요. 정세훈입니다. 행운 여러분, 제가 작년에 이어서 사뽀로와 도쿄에서 개최되는 KMF 2019에 또 한번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KMF는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있는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는 CFSC 체리티 공연인데요. 이런 뜻깊은 공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정말 영광이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렇게 12년 동안 이어지는 전통있는 KMF와 2년 연속으로 함께할 수 있어서 더욱 영광입니다. 작년 KMF에서 정말 행운 여러분들과 즐거운 추억과 정말 소중한 추억을 많이 만든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. 또 작년에는 특별히 스페셜 무대로 레몬이라는 곡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렸었죠. 이번 무대도 기대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9월 16일 사뽀로, 9월 23일 도쿄에서 또 여러분들과 행복한 추억 만들길 기대하고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. I know the feeling 입술이 자꾸 떨리잖아 내 맘에 빠져버려 헤어날 수가 없어 키미가 스키 그럼 여러분 우리 9월 KMF에서 만나요.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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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